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칼, 2. 연필, 3. 자, 4. 지우개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명함, 2. 집태, 3. 영화표, 4. 영수증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목표, 2. 수표, 3. 영수증, 4. 기차표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옷장, 2. 책장, 3. 침대, 4. 책상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양말, 2. 모자, 3. 바지, 4. 운동화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택시, 2. 비행기, 3. 지하철, 4. 고속버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책상, 2. 위자, 3. 옷장, 4. 침대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자전거, 2. 자동차, 3. 사진기, 4. 컴퓨터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비행기, 2. 자동차, 3. 자전거, 4. 지하철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1. 가방, 2. 지갑, 3. 여권, 4. 수첩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2. 갈, 3.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3. 받아요, 4.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4. 갔어요, 4.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5. 기계, 4.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5. 여기, 5.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바가지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어깨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위에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고장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가게 다음 중 들은 것을 고르세요 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